님, 캐릭터 얼굴 너무 얄미워요. 아, 무슨 소리세요? 내 얼굴 얼마나 귀여워. 야, 진짜? 얼마나 귀여워요. 가사키야! 오늘은 다르다. 오늘은 다르다, 진짜. 진짜 빡 연습했거든? 입만 벌리면... 어, 현지 좀 했겠는데? 오! 야! 야, 에프리몬! 야, 이것도 진짜 가기잖아. 이거는 이겼다. 탭! 오, 탭 먹어, 탭 먹어. 뭐지? 데미지 다 치명사로 들어와. 야, 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! 궁쳤다! 궁쳤다, 들어가! 궁쳤다! 들어가, 행들아! 뾰! 궁쳤다! 궁쳤어! 후! 와! 야, 시간 벌었다. 그래도 시간 벌었어. 가자, 야. 빠바가 너의 실력을... 넌 뭐, 돌아갈거야. 잘못했나 보네요? 네, 말할지. 주소를 잘못 봤나 봐요. 언제방송하세요? 꼭 말해주세요!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 하이스트는 적과 우리팀의 금고가 있는데 금고를 먼저 부수는 사람이 이기는거야 또 약간 원거리 챔프가 좋은데 난 개잘하니까 괜찮아 이거 봐 벌써부터 1팀 나 진짜 1만점 목표로 한번 해볼까? 이 정도 실력이면 해볼만 하지 않냐? 이 형 게임 못하는 유튜버로 뜨고 했던데 야 누가 그래? 어 누가 그래? 형이 못하는 게임이 진짜 거의 없지 아이고 아이고 난 언제나 상승세라고 이 점프? 이건네! 좋았어 좋았어 왼쪽에 담벼락 부숴으니까 어 미친 이 판은 솔직히 노네다 왜냐하면은 첫판이잖아 첫판은 뭐다? 연습게임 일단 위에 있는 애들은 적팀 들으면 피해하는 애들이거든요 이 네임이 있는거에요 피했죠? 썩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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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클린업! 총소완용 니야가! 잘가요 다 내꺼! 다 내꺼! 다 내꺼야 어림없는 어림없는 소리 역살잡고 캐리를 꼭 해버립니다 아주 쉽죠? 역살캐리 오졌다 얘들아 유튜브와 트위치 알림 설정 구독 샬롱좋아요 알지? 너한테 다 알잖아 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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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카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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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돌잖아 형 지금 돌고 있잖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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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치야 상자와 적으로부터 파워키브를 마주 하니스 합쳐지는구나 누가 먹된지 어떻게해 쫑이 좋아 쫑이 좋아 탐색하는거 좋아야 오! 미친! 오오! 아 쫑아! 나 태어나나 봐 튀어 튀어 야 튀어 야 튀어 쫑아 예잉! 오우! 사이 안 좋아졌어 좀 해야겠다 종아 어 열심히 하자 아 다 이겼는데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? 어 이번 판은 애들이 눈치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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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나 그거 주면 안 되냐? 나 그거 주면 안 되냐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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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악 하요! 아! 나! 몽무빙! 그렇게 뻔하게 폭탄을 쓰이면은 아무도 안 맞겠다 진짜 야 죽여! 죽여! 나이스! 야 나 한입만 한입만 채팅 안 되냐? 3명 남았다 3명 남았으니까 볼게요 오오! 아 너 불 쫓는거 진짜 좋아 하지만 어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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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나? 어허어? 오오! 오오! 아까비 와 한대! 와아아아! 야 예측샷 미쳤다 개잘했다 본인이 아니라던데 레드라이프